평화나무가 오늘 고발을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의 입장문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검찰, 사람 가려가며 수사하지 맙시다. 사람 가려가며 수사하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서 고발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죠. 취임이 5월 10일인 만큼 검찰은 그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란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는 배당 후 17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다 차려놨습니다. 수저만 뜨면 됩니다. 고화질의 별장 성적 동영상으로 똑똑히 확인되는 김학의 씨를 몰라본다든가 열린공감TV가 민간 차원에서 실험해서 성공한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를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에는 손 못 댄다든가 최악의 화이트 칼라 범죄인 주가 조작 사건임에도 공범이 명백해 보이는 김건희 씨에 대해 소환 통보까지 해놓고는 두 달 가까이 묵힌다든가 이런 저렴한 수사실력의 검찰이라도 윤석열의 선거 범죄를 규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다 차려놓았습니다. 수저만 뜨면 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풀 HD급 동영상으로 입증돼 있습니다. 본인 선거 공약의 정당성을 입증해서 득보하려고 사실을 조작하고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공세를 꺾고자 사실을 날조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발언을 거짓말로 매도하는 등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기하는 후보자의 의무와 책임을 윤석열은 배반했습니다. 검찰의 할 일은 대상 가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정당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검찰이 윤석열 씨가 대궁령 임기가 시작돼서 형사소추가 중단되는 5월 10일까지 우리들의 고발권을 질질 끌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합니다. 이런 검찰의 총장이야 검사장들은 최근 수사권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 검찰 정상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 외청 공무원에 불과한 자들이 국민 투표로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짜 증거로 유호성 씨 일개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 양반이 사법정의를 운운하고 인권보호까지 언급한 검사장 회의의 일원이었다는 점은 정말 실솔금하기 힘듭니다. 가짜 씁니다. TV토론 중 허위 사실 공표를 쓰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런데 대법원의 무죄의 판결을 받았지만 지사직 절반을 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의 취지로 의견을 낸 대법관 7명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그건 관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 이번에 저희가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제시한 사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가 막혀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씨 유세 제가 꼼꼼히 다 들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집 공급을 안 했다.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권 35만 7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35만 7천 호를 공급했고 박근혜 45만 호를 공급했고 문재인 정부 56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수화될까봐 집 가지면 보수화될까봐 공급을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죠. 날짜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이 정부는 국민의 집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공급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해서 정권교체론의 불을 지펴서 지가 집권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또한 아울러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서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관용할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검사장 회의에서 사법정의가 거론됐습니다. 공평무사 이건 공정성의 핵심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지요.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지요. 디케의 눈이 가여진 이유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면 대통령이 된 전직 총장님이 안 보이고 그 전직 총장님의 정치적 적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사라가려 하며 수사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검사에게 권력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 기대를 배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는 칼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를 자세히 제대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소신대로 해나갈지 스스로에게만 충성하는 최악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해서 마침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지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상입니다.